음악 손흥식료공장 손흥식료공장 제품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손흥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인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피과자, 단나무 열매사탕, 단나무 혐오빵 함박화사탕은 우리 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낭중앙연의 4월 전원의 결정을 얻게 받도록 우리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기능성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이 피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의 혈관계통에 좋은 용량을 주므로서 사람들이 건강중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원격교육체계의 망락에서 배우고 있는 자동자들이 47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누구나 다 과학기술을 배워서 생산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자체심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5배 생산장청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대학 전자공학부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지난 시기 불합리한 생산 프로그램을 실제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조하니 실제 생산이 훨씬 장성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자각력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기능성 식품을 도만히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